웬앗 애프터라이크 유앤아 어? 어? 피키야! 어, 설아야! 요, 왓서 피키! 요, 텔라, 왓서? 우리 셋이 오랜만에 모였네! 맞아! 뭐하고 있었어? 그냥 애프터라이크 2배속 버전 틱톡 찍어보려고 어, 연습하고 있었지? 음, 2배속 유행이야 2배 빠르게 찍으면 어려운데 더 재밌겠다, 키키키! 귀여워, 비키! 음, 그냥 찍는 것보다 분장하고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분장? 분장 어떡해? 장원영 헤어 메이크업하고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월, 그거 좋겠다! 하트도 많이 나오겠다! 어? 근데 나 장원영님 메이크업 못하는데?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좋아! 그럼 틱톡 찍을 때 생얼에서 장원영 메이크업으로 바꿔! 그럴까? 그럼 더 반전 느낌이 있겠다, 키키키! 귀여워, 비키! 좋아! 그럼 친구 얼굴에 장원영 메이크업 해주기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아! 너 리온이랑 똑같아!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진짜 너네 닮았다! 너네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어떡하니? 심한 말이래! 그 상태로 틱톡 먼저 찍어! 알겠어! 잠시만! 다 했다! 뭐, 뭐라도 어서 발라줘! 알겠어! 그럼 먼저 얼굴에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알겠어! 올리브영에서 산 쿠션이에요! 제품명이 궁금하신 분은 캡처해주시면 됩니다! 탈칵! 이걸 살짝 묻혀서 핥아줘요! 장원영님이 피부가 좋으셔서 피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 컨실러를 이용해서 부각되어야 될 부분을 더 하얗게 돋보여 줄 거예요! 볼 쪽에 삼각형 그려주고 턱 끝에도 발라주기! 짠! 이렇게 발랐으면 이런 삼각형 퍼프로 두들기기! 짠! 됐지? 그 다음부터 텔라가 쉐딩을 넣어줄 거야! 음, 내, 내가? 알겠어! 사진을 보면서 코를 잘 만들어줘야 돼! 난 이걸로 해줄 거야! 투쿨포스쿨 열면 이거야! 세 가지 색깔 섞어서 콧볼 잘 모양 내줘! 장원영 코처럼 그림 그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장원영은 갸름하니까 턱 쉐딩 많이 해줘야 돼! 좀 많이 해줘야 하네! 그 정도였을래요? 후, 힘들었어! 네!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이런 섀도우고요! 캡처 시간! 열어서 예쁜 핑크 색깔을 사용해서 눈을 핑크핑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때요? 예쁘겠죠? 눈 전체를 다 그려주는 거예요! 응? 이것도 맞아? 아닌 것 같아도 눈을 팬더처럼 그려줘요! 자,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진짜, 진짜 이거 맞아? 그럼 다음! 이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눈 끝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언더도 그려주고 아이라이너를 써줄 건데요! 저는 이 두 개의 질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얇은 거 열어서 약간 강아지상으로!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짠! 눈 완성! 이 눈썹 연필을 이용해서 한 올 한 올 눈썹도 색칠해주고 짜잔! 끝! 장원용! 아직 장원 정도? 아직 장원이래! 그럼 입술을 그려주면 더 괜찮겠다! 좋아! 불톤에 어울리는 립을? 나한테 진짜 안 어울리는 립을 해보세요! 에이! 짠! 입술까지 완성! 근데 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맞네! 자, 잠시만! 이런 얇은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살짝만 그려주는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말 숨막힌다! 찍었어! 보여요 여기! 하나! 둘! 장원용점! 짤 보여! 그런 다음에 머리를 해줘야 돼요! 앞머리를 자를 건데 잠깐만! 앞머리를 자른다고? 응! 잔머리만 살짝? 살짝? 오케이! 알겠어! 자른다고 한다면 뭐 잘라야지! 조금만이지! 너무 많이 자르지 마! 조금만 자른 거 맞지? 괜찮지 나? 어떡하지? 왜왜왜? 뭔데? 망했지? 솔직히 말해봐! 아, 아니야! 안 망했어! 왜? 거울 줘봐! 잠시만 날 믿어봐! 뭐지? 왜 거울도 못 보게 하는 거지? 불안하게? 괜찮을 거야, 비키야! 괜찮을 거야, 비키야! 괜찮을 거야,는 뭐지? 스크루 브러쉬에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짠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짠머리 완성! 쉽지 않았다! 뚜 지렸린 와, 진짜 똑같다! 장원 Emil도 완성! 안녕하세요! 어, 남변장? 아... 옥키비! 옥키비래~! 왜? 남 장반! 남 장방 뭐하냐? 야 너 얼굴에 그게 뭐냐? 야야야야야야 나 누구 같냐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니 누구 메이크업 따라한건데 누구 메이크업 따라한 것 같아? 아 누구 따라한거야? 음.. 누구지? 정말 쉽잖아 누구야 말해봐 나 잘 몰라 근데 점 때문에 장원영? 오 정답! 오 맞췄네 좀 장원영 같아? 뭐 전만 장원영 같네 뭐라고 남 장반? 그래도 장원영 맞췄다 자 오늘도 신나게 장원영 메이크업 해주기 대성공 재밌다 우리 반장이 또 뭐해주자 뭘 뭘해줘 그래 남자 아이돌 해주자 오 그거 좋지요 아냐 아냐 괜찮아 반장아 가만히 있어봐 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 감사합니다.